요즘 정치권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 꾸렸고요. 통합당은 새 당명을 내고 정강정책까지 바꿨죠. 그런데 거대 양당만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수정당, 정의당도 변신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달 말에 새 지도부를 선출을 해요. 과연 포스트 심상정은 누가 될 것인가? 노회찬 심상정 두 거물들의 역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정치인이 빠진 자리를 채우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일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분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입니다. 현재 정의당의 갑질근절 대책 특별위원장 맡고 계세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돌풍을 맡고 있는 박창진입니다. 정의당의 뭘 맡고 계세요? 돌풍을 맡고 있습니다. 돌풍, 박창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정의당에 입당하신 게 2017년이시죠. 그러면 사실은 오래된 당원은 아니신데 당대표 출마라고 해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네, 제가 이미 정의당 비례 후보로 나섰던 것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박창진이 왜 비례 후보가 됐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정의당의 또 진보 정치의 팽창과 성장의 역할을 박창진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정의당의 길을 선택한 순간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 우리 진보 정치의 팽창과 성장,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인물 박창진이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팽창, 성장,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말은 좀 더 친근하고 대중적으로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갑작스럽게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오랜 고민을 하신 겁니까? 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의 길을 정의당의 당원으로서 시작하면서부터 정해진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을 볼 때 당 내외에서 우리 앵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의당이 위기인가 아닌가의 지점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정의당이 현재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보세요.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불이 안 났다라고 얘기하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났을 때는 불을 빨리 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방식으로 익숙한 것을 버리고 기존을 뛰어넘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지금 사명감을 갖고 그 일에 접어든 거죠, 제가. 그래서 돌풍 박창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물론 지금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이 위기 상황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당 이끄는 건 현실이거든요. 물론 노동운동 경험을 갖고 계시지만 정치 경험은 그리 풍부하지 않은 분께서 당의 최고위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닌 대표가 된다? 이건 좀 무리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법도 안 돼요. 네. 구체적인 실무의 경험 또 과거 문동권의 경험이 현재 당대표를 맡는 데 과연 중요한 것인가라고 저는 묻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로서는 저와 또 다른 후보 한 분이 출마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원내대표님 나가 계시죠. 그 누구도 당대표를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 조건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20대를 보내던 시대에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음악평론가께서 하신 말씀이 제기에 딱 고쳤는데 BTS의 성공 요인은 주목받는 센터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원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당대표로서 이끌어갈 진보 정치 정의당의 모습은 한 명의 센터 좀 전에 말씀하신 거목 누구누구가 아닌 원팀 진보 원팀 정의당으로 이끌겠다. 그래서 박창진 또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TS가 진짜 저 빌보드 1위 찍었잖아요. 어제 1위거든요. BTS의 그 원팀 정신을 정의당에 이식시키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우리 BTS가 잘 보여준 것 같고요. 롤모델이 BTS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당이. 아미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노회찬 심상정 두 분 말씀을 지금 하셨으니까 말인데 진짜 그 두 걸출한 스타 정치인을 빼고 정의당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분의 영향력이 컸거든요. 포스트 노회찬 포스트 심상정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면서 걱정들도 해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그늘을 벗어나서 정의당이 잘 갈 수 있겠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보 정치는 가장 우리 보통의 사람과 닮은 게 진보 정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진보라는 의제가 앞서 있는 어떤 의제나 이념이라는 모습만 강조한 게 아닌가. 내 삶과 가장 닮아있는 정치의 모습이 진보 속에 있다라는 걸 못 보여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 국민을 닮은 그런 정당으로 나아간다면 또 아래에서부터 정말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자면 당원의 마음을 닮은 정의당이 된다면 꼭 그것이 이어져서 국민을 닮은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는 정의당이 될 것이고 그 실천형을 보고 저희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감히 우리가 빌보드 차트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진보 정치가 50%의 대중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BTS가 큰 기획사의 가수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이름 없는 기획사에서 1위 하듯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 비슷한 맥락에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궁금해요. 들어가 보니까요. 지금 정의당에 입당을 해서 보니까 뭐가 제일 문제든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에 대한 정말 불이 났는데 불이 났느냐 안 났느냐 조차도 인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아일량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일례로 이번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저희 당내 많은 당원들이 탈당을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진단을 했는가 진단이 있고 나서 또 제대로 된 책임이 있었는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었는가 그걸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 진단이 빠지고 책임이 빠지다 보니까 성장과 변화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탈당 사태 말씀하신 건 고 박원순 시장 당시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도 있었고요. 저희가 비례의 위성 정답 문제로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를 마주할 때 저는 새로운과 소통이라는 두 키워드를 잡고 우리 당원들 여러분 또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나갈 생각인데 그 안에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기풍,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기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소통이라는 이미 우리 내의 청년을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는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또한 발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정의당이 그동안 내재해왔던 문제라기보다는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만의 독자 노선을 분명히 하느냐 아니면 범여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느냐 이게 사실은 당 안에서 꽤 된 논쟁거리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 방향이 지금은 맞다고 보세요? 그 외부에서 보는 시선에 조금 편협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정의당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정의당이라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당이든 통합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저희 정의당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가 합치가 된다면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가치가 비슷하면 통합당과도 손 못 잡을 이유 없다? 연대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잔한 지원금을 저희는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국민지원이요? 그게 맞다 그러면 같이 합치해 나갈 수 있겠죠. 사안사안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의 색깔이 없어지고 정의당의 이름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기조의 기반은 우리가 어떻게 민생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실천해내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성에 있는 것이고요. 보다 큰 가치는 정의당의 고유한 DNA로 심어져 있고 그걸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통합당 예를 드신 거는 그만큼 사안사안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겠다. 그걸 강조하신 거죠? 그 누구도 적은 없다라고 상관합니다. 오케이. 지금 통합당은 이름까지 싹 바꿨고 바꾼다고 하면 이름 빼고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름까지 싹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핀셋으로 개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박창진,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바꿀 것이다. 어디까지 바꾸실 거예요? 현재 제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출마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곧 있을 출마 선언 또 저의 정책 발표를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짚어나가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박창진 사무장님 그러니까 사무장으로 제가 워낙 인터뷰를 많이 해서 아직도 저는 사무장님이 익숙한데 지금 오랜만에 정치인으로서 만나 뵈니까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많이 성숙한 느낌 깊이가 굉장히 생기셨네요. 우리 모두의 삶이 정치적인 삶 아닐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의당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분입니다.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